안녕하세요. 굿굿앤롱 1부지지 저 앞에가 2부지지 또 저기 앞에가 3부지지 이쪽에 왼쪽에 있으면 반대편에도 왼쪽까지 1부지지를 형성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벽에서 1부지지가 있고 건너와서 2부지지를 이렇게 달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에 다시 3부지지를 달면 되는거죠. 이렇게 2가지를 키울때는 반대편을 할께요. 2부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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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부지지 3부지지 4부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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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부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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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